음악 안녕하셨습니까 박철 교수입니다 인류불멸의 소설 동키토트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또 다른 핵심인물 산초판사를 빼놓을 수 없죠 산초판사는 기사 동키토트의 충직한 종자이며 알파벳도 모르는 무식한 시골농부이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아주 대식가입니다 하지만 산초판사는 단순히 주인을 선동하거나 반항하는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주인 동키토트와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가득 담은 속담들을 줄줄 외워대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915년 최남선에 의해 동키토트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을 때 산초판사는 천박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를 범포라고 이름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둔하고 정신나간 기사로 소개된 동키토트와 함께 산초는 점점 만화적으로 희화되어 알려졌죠 동키토트 1편 7장에서 약간 아둔하지만 심성은 착한 이웃진 농부를 구슬리기 위해 동키토트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건네고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섬의 총독을 시켜주겠다는 호황된 약속을 믿고 산초판사는 처자식도 남겨둔 채 동키토트의 종자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산초판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한마디로 일자 무식한 농부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산초라는 인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 일상생활에서 얻은 속담과 삶의 지혜가 때론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키토트가 이상주의자인 반면 산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산초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은 이상보단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더 소중합니다 또 산초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해서 항상 당나귀 안장자류에 음식과 포도주를 매달아 가지고 다닐 정도죠 작품 속에서 기사 동키토트는 산초판사의 이러한 면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초야 나는 죽어가면서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너는 먹으면서 죽기 위해 태어났구나 산초 너는 천하제일의 먹보며 제일가는 무지한 자로다 동키토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산초에게 돈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영혼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 그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라면 두 눈에서 눈동자를 빼가는 것처럼 느꼈다 동키토트 2편에서 산초판사는 주인 동키토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산초는 자연스럽게 익힌 속담들을 줄줄 외워대는데 동키토트는 그 속담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쩔쩔매죠 아시다시피 속담이란 옛 성현들의 경험과 사색을 압축한 짧은 경고가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동키토트는 산초판사는 사색에 잠긴 철학자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속담을 줄줄 읊어대는 산초에게 6만 마리의 악마가 와서 너와 내 속담을 다 가져가 버렸으면 싶구나 도대체 그런 속담들은 다 어디서 찾은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산초판사는 하나님 맙소사 주인님은 별것도 아닌 일에 역정을 내십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다른 재물도 없고 오직 속담뿐인데 그것을 좀 쓴다고 왜 화를 내십니까? 저는 속담 없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제겐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속담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대꾸합니다 산초가 말한 속담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도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손 안에 든 참새가 낫다 이렇게 동쿄테를 읽으면서 우리는 산초가 말하는 속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동쿄테 2편 말미에서 비천한 혈통의 그는 섬의 총독으로 열흘간 솔로몬처럼 훌륭한 명판관이 되어 주민들의 추앙을 받습니다 공작 부처는 알파벳도 모르는 산초 판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섬의 총독으로 그를 파견한 것인데 의외로 그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섬을 다스리는 겁니다 종자 산초가 바라다리아 섬의 총독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훌륭한 통치를 하는 모습을 통해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다리아 섬은 한마디로 유토피아를 상징합니다 또한 동쿄테는 총독이 된 산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비천한 혈통을 자랑하거라 그리고 내가 농부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르반테스는 동쿄테 2편 42장에서 섬으로 떠나는 산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초야 내가 미덕을 중용으로 생각하고 후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군주나 귀족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둔 사람들을 부러워할 까닥이 하나도 없다 혈통은 세습되지만 미덕은 얻어지는 것이며 미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통이 갖지 못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미덕이란 인간 각자가 지니고 있는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지만 마음이 선한 종자 산초판사가 주인인 동쿄테와 함께 겪는 수많은 모험과 우여곡절 속에서 두 사람은 돌에 맞거나 몽둥이 세례를 받는 등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산초판사는 끝까지 주인 동쿄텔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충직한 종자이자 진실한 인간의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초판사란 인물을 통해 우리는 세르반테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 혈통보다는 미덕과 선한 인간의 본성이 더 가치롭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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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